네 안녕하세요 김형일의 3프로 시간입니다 월요일 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 분위기가 다시 한번 활짝 피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때를 기회로 어떠한 종목으로 내 수익을 조금 더 불릴 수 있을지 김형일 전문가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형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추천 종목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추천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은 카페24 가져왔습니다 네 카페24를 들고 와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글로벌 플랫폼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 틱톡이라든지 인스타 유튜브 이런 협력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주가도 최근 들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바닥을 또 딛고 다시 한번 올라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세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카페24가 글로벌 쪽으로 상당히 유명한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카페24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쪽으로 온라인 쪽으로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코 솔루션과 IT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야기 나왔었던 걸로는 이제 IP 비즈니스 플랫폼 기업 비크와 함께 유튜브 커머스 기반으로 IP 수익화를 하는데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IP에 대한 수익성이 계속해서 이제 뛰어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커머스를 기반으로 해서 IP를 또 수익화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협력을 체결을 했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유튜브나 인스타, 틱톡 등등 해서 유명 플랫폼 협력과 계속해서 이제 협력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넓혀나가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실적에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또 다시 한번 흑자 전화를 이어내면서 앞으로 이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져나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은 기대할 만한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600원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종목들을 많이 들고 와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카페24를 들고 와주셨습니다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600원으로 잡아주셨다는 점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카페24라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로 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일의 3프로 시간이었습니다